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올해 추석 명절 관련 경비가 지난해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사람이니 직장인 2,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올해 추석 연휴 예상 비용은 평균 3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22%, 1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. 부담스러운 경비로는 부모님과 친지의 용돈을 꼽은 응답자가 65%로 가장 많았고, 선물 비용, 외식, 여가 등의 순위였습니다.